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바라기 씨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왔습니다. 마약 운반책 중에는 40대 주부도 있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모텔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침대 위에 해바라기 씨 봉투들이 놓여 있는데 뜯어보니 필로폰입니다. 마약을 해바라기 씬 것처럼 속여 두 달 동안 필리핀에서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는 40대 주부 등도 포함됐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란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바를 검색해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5830g을 8번에 걸쳐 모두 들고 한국에 밀반입한... 경찰에 붙잡힌 8명은 한 건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고 두 달 동안 무려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6000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4만 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00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항세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